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상훈 선교사님 굴면이시죠? 네, 오래전에 니카라과 디리암바 지역에 나가서 많은 수고해오셨는데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의 시니어미션, 또 우리 학생팀이 가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의 강단에 서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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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ک 네, 니카라가 이상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니카라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지난 6년 반 동안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니카라가의 선교사로 도착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매년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동참해 주셨던 본한인교회의 여러 당회원들과 선교팀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선교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니카라가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성어린 사랑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지금 3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해외의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백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찌들은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갈 때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불모의 땅인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잊게 된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외국 선교사들의 사랑과 한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를 준 한령 없는 은혜들을 이 지구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제자화입니다. 단기 선교의 경우 대부분이 선교팀이 준비해간 것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으로 선교 일장이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자리에 머무는 선교가 되건맙니다. 선교의 목적 특히 단기 선교의 목적은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또 이는 궁극적으로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현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무조건 먹을 것을 갖다주기보다는 현지 환경에 맞는 현지 환경에 잘 맞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체계화된 성경공부반이나 제자양육반을 통해서 그곳의 리더들을 길러내고 또 현지의 인적 자원들과 함께 현지인들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3개월 전인 2013년 6월 22일에 성교사로서 니카라가 땅을 밟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60회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회갑을 맞는 날이었죠. 제가 구태어 회갑을 맞는 날에 사역지인 니카라가에 도착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엄마가 13년 전에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린 생활 동안 어린 세월 동안 호라비로 살다가 하나님 원회로 1년 반 전에 그곳에서 현지인과 재혼을 해서 지금은 호라비가 아닙니다. 애들 엄마가 생존에 있었을 때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60세가 되면 우리 다같이 성교사가 돼서 우리 성교주로 나갑시다. 아직 나라가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들도 어느정도는 다 컸을 거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으면 재정적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고 그 이후부터는 성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기도원에서 금식 4일째 되던 날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후에 짐을 정리하던 중에 그가 늘 갖고 다니던 기도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수첩에는 매주의 기도 제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이 성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수첩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애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0세 생일을 맞는 날 우리 가족들하고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 토론토를 떠나서 그날 저녁에 니카라가의 성교사로서 첫 발을 드렸습니다. 물론 같이 오지 못하고 저 혼자만 성교지에 도착하는 마음은 무척 아팠지만 성교에 씨앗을 뿌려준 고인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와 사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현지 언어인 스페인어에 대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비량으로 성교할 수 있도록 재정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분해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66세입니다. 세월이 무척 빨라서 벌써 작년부터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오직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보다 더 보람있고 소중한 일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나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 보나는 교회에서 부루이웃돕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비합창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홍집사님이 주도하시는 색스폰 동호회가 나와서 연주도 하고 사중창도 하고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토론토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름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아이들도 다 컸고 그분이 저한테 음악회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회장 제가 옛날에 한현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까지도 저를 이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 회장 어디 저쪽 중남미 쪽에 어디 나가 있다며 그런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여기서 골프도 치고 또 원하면은 세계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참 캐나다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할 때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 말을 몇 번 저한테 반복하더라고요. 그분은 천주교에 적을 걸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성교사로 나가는 이야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 좋은 시절 좋은 환경 다 뿌리치고 가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받은 기쁨 알 수가 없던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고리노조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도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지난 6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카라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그리고 본화는 교회의 동역을 통해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니카라가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2018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983불입니다. 2000불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45위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는 수도인 만화구에서 한 4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800미터의 산 마르코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생명수 장로교회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20일에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현지인 교회들을 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던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15년 2월 20일에 아주 가난한 무허가 빈민촌인 엘소코로라는 지역에 생명수 장로교를 개척하고 6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한 성도님의 집마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한 지 1년 후에 성전건축과 사태건축을 시작해서 3개월 후에 헌당과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등록교인 42명 주1학교 어린이 53명 현지인 협동목사님 1명 그 다음에 집사님 6명이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저는 교회를 어려움 없이 개척할 수 있었고 또 교회 부지와 사택 부지는 니카라가 정부로부터 무료로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을 때 성도님의 마당에서 예배를 포장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맨 처음에 한 일이 거긴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40명 이상의 미혼모들에게 매월 사랑의 패키지라고 해서 한 10불 정도 들어갑니다. 쌀, 소금, 설탕, 팥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비누, 빨랫비누 그래서 한 10불 정도 되는 사랑의 패키지를 한 4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 미혼모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매월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보실 텐데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학교를 하나 갖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니는 학교가 한 2키로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마국관으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 마국관을 학교로 개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서로 일치해서 문교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학교를 하나 만들 테니까 건물을 우리가 보수를 할 테니까 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문교부에서 그러면 그 마국관을 학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봉급을 주는 교사들을 몇 명 붙여서 그쪽으로 파송을 하겠다. 맨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도 돈이 없는 나라고 정부 관료들을 믿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우리 본안인교회가 그때 5천불 이상의 특별 헌금을 하셔가지고 마국관을 개조를 했습니다.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개조가 다 된 다음에 정부에서 선생님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네 명을 봉급을 주는 선생님들 그래서 지붕을 올리고 개조를 한 이후에 학교가 없던 이 마을에 국민학교가 생겼습니다. 유치원서부터 6학년까지 그때 120명이 등록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들어서 지역사회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 이 생명수 장로교회 지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도움을 주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서 정부의 집권당의 상서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 피티션을 올립니다. 생명수 장로교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저를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뷰하고 그 동네의 리더들도 인터뷰하고 이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교회를 질 수 있는 부지와 그 다음에 사택을 질 수 있는 부지를 무료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 성교사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와 사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의 우리 생명수 장로교회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여개의 도시 농촌 및 산간지역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지 교회들과도 유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본안인교회 시니어 미션팀이 와서 사역했던 교회들도 그 교회들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 이외에도 미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 장로교회 자체 선교팀을 만들고 훈련시켜서 니카라과의 타지역으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니카라과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눌러면 되나요 지금 보시는 게 마국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마국관처럼 보이죠. 그렇죠. 마국관처럼 보이는 건물 저 건물이 마국관이었습니다. 저 건물 위에다가 지붕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개조를 해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140명이 등록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번에 영어팀이 와가지고 오후에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저 초등학교입니다. 저 아이들에게 영어를 우리 EM팀이 보난교의 EM팀이 이번에 2주 동안 와서 가르쳤습니다. 왼쪽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의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성전 건축 후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은 몇 년 전에 3년 전에 됐지만 그래도 제가 기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지우지 않고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그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돌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 성전을 지을 때 꼭 돌을 하나 기초석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유를 붙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 비하면 오막살이 같죠. 그러나 니카라가에서는 저 정도 되는 건축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제 사택을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나무를 베고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뿌리를 캐는데 4일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 낫 같은 거 가지고 마채 때라고 하는데 낫 가지고 전부 저거를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저것만 제거하는데 뿌리만 제거하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거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택건축 하는 모습이고요. 사택건축이 완공된 모습입니다. 우리 팀들이 오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합니다. 순회설교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고 예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비주의 신앙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목사님들을 위시해서도 전부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설교를 하면서 늘 그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설교의 모습입니다.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장면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강이나 바다나 호수 까로 가서 침례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주면 이 사람들은 세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늘 찜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까운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은 전 교인들이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초청돼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야유의금 야유의금 축제로서 아주 참 즐거운 날을 갖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니카라가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경공부반입니다. 지금 참 훌륭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성경공부반 성년반이 청소년반이 청소년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경공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사역이죠. 스포츠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제자화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할렐루야 축구팀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공원에 나가서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본화는 교회에서 젊은 팀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할렐루야 팀하고 한번 축구 시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급식입니다. 어린이 급식 현재 네 곳에 네 곳의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급식을 위한 아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지금 네 곳인데 두 곳은 현재 우리 본화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장면입니다. 애들 참 이쁘죠? 애들 눈동자를 보면 저나라도 앞으로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참 어렵고 참 형편없어도요 아이들 눈을 볼 때마다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본화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화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CPR 훈련이 있습니다. CPR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도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응급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우리가 정규적으로 모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렇게 라이선스도 하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라이선스 하나 받으면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라이선스도 효력은 없지만 발행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CPR 훈련을 안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CPR 훈련을 받고 2년 전인가요? 교통사고로 5명이 버스에 치였는데 그중에 그중에 3명은 부상을 당했고 2명은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가 저걸 배운 그런 덕으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한 사람을 살리는 동안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이 아니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모였는데 아무도 손을 사람이 없고 구경만 전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셀폰에 갖고 다니면서 가끔 사람들한테 CPR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크리스찬 영화 상영입니다. 농촌과 산간지역에서 크리스찬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라고는 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벽에 이렇게 뭐 천으로 만들어서 큰 화면을 벽에 걸어놓고 영화를 상영합니다. 대형 화면으로 이 사람들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참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하나 들고 다닌 거 갖고 가서 스피커를 연결해 놓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 영화를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서 집으로 다 들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간혹 추울 때도 있어요. 산에 살 때는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왜 이분들한테는 참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보는 영화 대형 화면으로 처음 보는 영화가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처음 보는 크리스찬 영화 대형 화면으로 보는 크리스찬 영화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기억에 남는 영화가 두 개 있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마장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동원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본 영화가 뭡니까 아직까지 기억해요.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영화가 빨간 마우라 예고편까지 기억이 나요. 예고편이 양승호 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예고편은 보지 않았어요. 예고편만 보고 영화는 못 봤는데 예고편 이름이 뭐이냐면 굴비였어요. 굴비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화를 처음 대형 화면으로 봤을 때 그게 크리스찬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녁때 영화를 상영해야 되거든요. 상간지역에 가고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면 모르는 지역에 처음으로 갑니다. 밤중에 돌아올 때 모르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길도 굉장히 험합니다. 크리스찬 영화 상영화 상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린이들 위한 어린이들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어린이들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어린이들 크리스찬 영화는 주로 만화로 많이 나옵니다. 돋보기 사역 우리 지난번에 시니어 팀에 오셨을 때도 돋보기 사역을 했는데 돋보기는 주로 도시 도시에도 돋보기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 농촌, 산간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돋보기를 수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달러스토에 가면 1불 99면 돋보기로 삽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이거 1불 99예요. 이 달라라마에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들 돋보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사역에 있습니다. 안경사역은 돋보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경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공부하고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전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저쪽에서 우리가 안경사역을 할 때 해당이 안 되면 안과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오라고 우리가 그쪽에서 서주에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는 음식을 어렸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또 잘 먹지 못하고 거기 또 물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눈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유전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경사역을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달려가서 안경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1년에 한 번씩 벌써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전에는 재우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금은 전부 본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서 이틀 혹은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니크라가에는 왜 목회자 세미나가 필요한가 하면요. 니크라가에는 목사가 되는 방법이 정식적으로 신학을 신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내가 목사 되겠다 그러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옆집 사람 한두 사람 불러서 예배 보고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됩니다. 신학적인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열정 그러나 우리가 열정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가 정식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열정 없이 그냥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신학적인 배경은 없어도 공부는 안 했어도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성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일하는 이 목사님들 그런 분들 백여명을 매년 초청해서 저희들이 목회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님들은 캐나다에서 옵니다. 캐나다 연합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팀에서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단기 선교팀입니다. 단기 선교팀은 캐나다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매년 다섯 팀 내지 여섯 팀 올해는 캐나다 니카라그에 내전이 일어난 바람에 많이 못 오고 여섯 팀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섯 팀 정도 와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또 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노인들을 안아주 참 그 희생 그래서 그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와서 한 일주일 이따 돌아가면 그 교회에 돌아가서 더욱더 교회를 참 그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재단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선교팀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리더분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사역 장면입니다. 오른쪽 보면 공원에서 찬양을 하지요. 미국 선교팀이죠. 미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요. 치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요. 이건 지금 사택에서 치과 사역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저희 교회 에서 저희 교회 지금 단기 선교팀에 와서 사역 중입니다. 더 이상 현지 교회 건축 및 보수입니다. 현지 교회들이 굉장히 노후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수리도 못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땅은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못합니다. 지붕 없는 데서 비 맞으면서 비가 오면 예배 안 보고 비가 오면 예배 안 보고 비가 안 오면 예배 보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토의 마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본화는 교회 시니어 선교팀이 오셔서 지금 건축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땅만 있었어요. 그래서 본화는 교회에서 2분의 1을 건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데서 후원하는 단체가 생겨서 제가 연결을 해서 우리 시니어 선교팀이 돌아가셨을 때는 반 공사가 끝나는데 지금은 100%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시니어 선교팀이 떠나면서 강성분 우리 권사님인가요? 그 땅을 보고 바닥을 보고 흙바닥이니까 아 이거 세멘트를 까는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내가 열포대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포대에 대한 값을 주시고 가셨어요. 물론 마흔 포대가 들어왔죠. 그런데 강공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하시는 바람에 즉시 밑바닥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본화는 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시니어 미션팀이 오셔서 지금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디리암바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그 내부하고 외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들렸는데요. 아주 교회가 시니어 선교팀이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꿈이 났는지요. 지금 내부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니어팀이 오셔서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새 교회를 이번에 건축 그 다음에 수리하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노세테 그라시아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진입로가 막 진흙바닥에 다 무너져서 사람들도 걸어 올라가기 힘들고 비만 오면요.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저렇게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왜 저 교회도 우리 보나는 교회에서 급식사역을 하거든요. 아동급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그 고기를 사가지고 딜리버리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제 차가 들어가는데 아주 스무드하게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보나는 교회 감사한 마음을 그때마다 제가 갖고 납니다. 식수 공급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엘소코로 지역은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웅덩이 같은데 물을 저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시퍼러 씁니다. 그 안에 무슨 개구리도 살고 뭐 붕어도 몇 마리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정 물이 없으면 그물 갖다가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물로 빨래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문제는 식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 안에다가 만 리터짜리 탱크를 최근에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 리터짜리입니다. 즉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날씨가 뜨거운데 식수 졌다 넣었다가 펄펄 끓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트레까빠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 안에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 그 보험병처럼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물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또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식수 공급을 위해서 지금 사택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우리 협동 부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예배 시간 빼놓고는 그분들한테 항상 봉사를 해야 되니까요. 영어 캠프입니다. 우리 본화는 교회 우리 젊은 학생들 영어권 학생들이 이번에 2주 동안 와가지고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했고 저게 지금 고등학교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팀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참으로 보람 있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 젊은 우리 본화는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참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으로 같이 왔었던 그런 우리 젊은이들도 이번 영어 캠프 기간을 통해서 아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도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전에 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본화는 교회의 동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드려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물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면서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모두들 군대에 갔다 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크리스토의 명령이며 유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며 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 안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 강림 이후에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정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성교사들이요 전도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이곳 토론토의 삶의 현장으로 또 니카라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성교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다 성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 사실만큼은 꼭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말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말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니크라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소 10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바울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부르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들의 친구는 혹시 없습니까? 사도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전도 혹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학적으로 우주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 없는데 담배 좀 피우고 술, 담배 뭐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인데 성공을 위해 자기를 띄워야지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겸손하게만 살면 누가 알아주나 정직하게만 살면 늘 손해봐 우리 아버지 봐 늘 그렇게 사시니까 가난하지 가끔 거짓말도 하고 모른 척도 하고 돈도 좀 챙기고 그래야 잘 살라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슬람 교도들에게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렌트해 준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건 미시사가의 어떤 케네딘 연합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부장노교회가 잠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유엔 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인권이 아주 중요한데 남자끼리 결혼하건 여자끼리 결혼하건 그건 그 사람들 자유 아니야 요즘 문제 많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인정해줘야지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원대한 계획을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전도 혹은 성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전도와 성교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리던져서 9장 16절에서 사도버오는 현재까지 비록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복음을 이미 전했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든지 노상에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든지 모든 전도와 성교의 시작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교육과 제자와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나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 명령을 결코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믿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이 유언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며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써서 전도하시고 성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힐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